자 이거 굉장히 좋아할 거에요 아마 신세계 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한테는 와 이번에 진짜 크다 와 보면 놀랄겁니다 오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중원주도학교 제 목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 썸네일 보셨던 거 제가 후배들아 기다려라 자 그때 얘기했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강풍뎅이를 8상을 준비했어요 그때 수컷이 많이 나오고 안컷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비율을 맞춰서 8상을 데려왔습니다 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되게 많진 않은데 한 3, 40명 가량 있어요 우리 고나 저기 뒀더니만 고나 아주 그냥 감사하고 나열이 나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새싹들 꿈나무들 좀만 기대하였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친구들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이요 자 중원중학교 다 중원중학교지 네 그럼 내가 누구에요 시현이에요 아니 삼촌 아닌 사람 정사로 아유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아 아 진짜 모를 줄 알았는데 너 축하하고 있던 애 아니야? 안돼 너는 지금 안돼 자 여기 자 둘레 여섯 여덟 명 그러면 게임을 하자 얘들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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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맹이 던지기 하자 네 골맹이 던지기 나 자신있게 여기서 셋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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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줄게요 아 저 저 저 대신에 아쉬워도 아쉬워도 세 명만 나눠줄 수 있어요 네 대신 게임이니까 네 아 그러면 탈락 안돼요 자 여기 줄을 그어둘테니까 네 여기에 한 명씩 서서 저요 돌을 던지는건데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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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주워와야 돼 돌 주워와야지 친구들 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이야 야이 아 정 가운데 말고 어 가까울수록 정 가운데 가까울수록 1등 오케이 고 자 오케이 잘 기억해 잘 기억해야 돼 아 더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1 2 3 아직까지 너 3등이야 네 자 이제 마지막 1등 어 4등은 없어요 3등까지만 아 오케이 자 여기 여기 두 개씩이에요 어 수컷 안 컷 자 2등 누구예요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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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등 너 2등? 네 오케이 얘가 1등 얘가 1등 1등? 네 열어서 봐봐 뭐야 뭐야 가방 샌드박스다 도티님 여기 주러 가셨어? 네 도티님 여기 주러 가셨어? 애를 난리났어요 도티님 여기였어? 네 네 몇 시에 오실거에요? 네 몇 시에 오실거에요? 자 잘가 정보로 구독 많이 해주고 네 악수 우리 새싹들이야 새싹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? 공부 많이 해 알았지? 마지막 안녕 여기가 아무것도 어 안녕하세요 사실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꽤나 많이 알아보네요 우리 다행이에요 우선은 축구를 어느정도 마무리 한거 같으니까 형이 장풍둥둥이 나눠줄게 일로와봐 얘들아 일로와봐 우선은 와요 같이 와요 와요 아 이거 나눠 어 나눠주려고 왔으니까 게임을 하자 아니야 그냥 하는거야 그냥 하는거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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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야야야야야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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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말한다 야 야 바닥 바닥이 아니라 기둥 치고 와야돼 야 너네 서로 감시해 안치고 온 애는 탈락이야 그 다음에 어 온 다음에 형 손바닥 쳐야돼 형 손바닥 쳐야돼 선생님 아니 선생님 형 손바닥 쳐야돼 갔다와서 알았지? 자 그러면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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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나 바로 뛴다 안돼 안돼 이 형은 5초 있다 뛸거야 레디 고 1 2 3 4 5 됐는데 고 이거 뭐하는거에요 형이 장수등이 나눠주는거야 지금 너무 많아서 아 나도 하고 싶은데 게임으로 하는거야 지금 끝났어 끝났어 야 형 손바닥 쳐야돼 손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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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1등 2등 2등 3등 4등 어 야야 괜찮아? 1등 누구지? 1등 누구지? 친구지?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2등 누구지? 오케이 자 3등 감사합니다 야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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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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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은 아까 넘어진 친구 아유 수고했어 가 아이 키는거 자 그러면은 형 이름 뭐라고? 고등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기는 하고 가네 차에 갔다올테니까 좀만 기다려 형이 아 나 제끼는거 아니죠? 어? 제끼는거 아니죠? 아 고나 여기있잖아 고나 네 어 갔다올게 좀만 기다려 아니 이것도 없었어 아니 이것도 없었어 저거 연거인가? 형 1학년 때 목탄때 했어 목탈 목탈이 뭐야? 모르지 일단 여기 막 강같은거 있잖아 조그맣게 근데 이거 취미는 아직도 여기 교장선생님이 이거 아직도 모으시네 형 어렸을 때도 이거 이거를 돌멩이를 다 모았어 이렇게 근데 아직도 있어 이거는 이거 미딘? 야 그만 욕하면 안돼 우리 후배니까 형이 온거야 찍고 있는거야 아직? 어 저 물 1조 물이 차지 이리 사야지 이걸로 너네 피카츄돈가스랑 슬럿이랑 물 다 사줄거야 물 야 쟤네 30명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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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야 몇 명이야 고나 내려와라 고나 고나야 고나야 야 우리 야 찍고있어요? 야 슬럿이 뽕발래로 가자 야 빨리 와 슬럿이 뽕발래로 가자 물 물 물 야 큰거 700원 아니냐? 천원이네 나도 아 너도 먹어 일로와 나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야 다와 야 슬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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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? 아 가자 슬럿이요? 일로와봐 야 그럼 슬럿이 슬럿이 먹고 피카츄돈가스 이런거 먹자 네 좋아? 어 네네네네 잠깐만 근데요 저 가방 갖고 와야 되는데요 어 갔다와 물 그럼 기다려줄거에요 어디 뮤직같아 그 500원짜리로 우선 500원짜리로 친구들 들어오는데를 하나씩 다주세요 아 저 물 마시기 물 사주시면 돼요 아 저 물도 사줄게 우선은 슬럿이 받아 우선은 슬럿이 받아 우선은 유튜브 편집돼서 나오잖아 아프면 돼요 애들아 슬럿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다 받아 맛있어? 저희 나와요 저요 어 방송 탔다 친구야 친구도 슬럿이 먹어 야 받아 너도 그러면은 또 먹을 사람? 아 잘생기셨다 야 그냥 지나가는 친구 다 불러 중원초등학교면 다 불러도 돼 나 중원초등학군데 너도 먹을래? 너 이거 먹고 있잖아 하나 더 주세요 저도 먹을거라 두개 더 주세요 어 고니 만져볼래 어 고니 일로와 해주자 고나도 물 줘야 되는데 지금 친구 물 사러 갔지 그럴까요? 터주세요 어 목말라 잠깐 나도 이거 한쯤 먹자 야 아 목이 아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? 재어먹을래 고나도 먹여야 되는데 여기 형 손에다가 물 좀 줘봐 고나야 물 먹자 이리와 물 좀 많이 뿌려줘 더 뿌려줘 고나 아주 더워가지고 그래 저기 친구랑 해서 저기 해서 저기 아까 간 친구 있지 해서 하나씩 사먹어 네 이벤트 할거에요 이벤트 할거에요 이벤트 할거에요 어 나중에 해야지 야 우선은 형이 오병원짜리 두개 있으니까 네 두개를 해서 나눠 먹어 알았지? 둘이 둘이 아저씨 쌓고 그렇게 자 얘들아 네 이제 가서 이제 분식 먹으러 가자 예 피카츠돈가스 이거 한번만 비춰주세요 피카츠돈가스 잠깐만요 제가 모아볼게요 얘들아 돈까스 빨리 하나씩 받아 아 이제 또 모아볼게요 친구 맛있어? 네 진짜 피카츠돈가스 아직도 있네 난 없어진 줄 알았어 고마워요 김치 맞춰서 뭐할게 아 이거 맛있는거 많다 오 저거 순대튀김이지 그럴거에요 김말이인가? 김말이튀김인가? 저거 저거 사생걸린 모양인데요 이거 라면튀김이랑 라면땅? 라면땅? 라면땅튀김이랑 그 순대튀김 그거 피카츠돈가스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이거 진짜야? 어 마지막에 한번 먹어봐 저 끝까지 다 오길 잘했어요 응 잘했어 애들아 다음에 또 올게 맛있게 먹고 어 또 올거야 야 너네 아직 또 대일초등학교랑 라이벌이냐? 아직도 끝났어요 대일초로 원래 잔여파가 전화 본거에요 아 그래? 뭐 바로 옆인데 전화가 왜 왔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알람설정도 꼭 잊지마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고마워 하이파이브 안녕 고나도 하이파이브 잘 지내 안녕 어깨빵 어깨빵 와 좋아 잘가 잘가 형 갈게 네 어잉 고난도 힘들어 어이고 어이고 어휴 힘들어 죽을라 하네 아 괜히